유명인의 경우 이혼법정이 아닌 SNS로 충격적이고 해괴한 이야기들이 생중계될 때가 있는데요. 황정음이 그랬고 최근 이범수 아내 통역가 이윤진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볼모로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마음에 동정 여론이 생기지만 한쪽에서는 굳이 이런 것까지 외라는 피로감도 동반하는 게 사실인데요. 특이한 건 황정음, 이윤진이 문제 제기와 공세를 펼치지만 상대남들은 이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이렇게 여론전으로 확전되지도 않았겠지만 말이죠. 이들의 침묵은 아마도 할 말이 없거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판단하거나 억지로 링에 끌려 올라가 봤자 승산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아니라면 회심의 한방을 노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앞서 이윤진은 한국으로 잠시 귀국해 부모님과 지낸 근황과 신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나. 먼저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윤진의 말에 따르면 해당 모의 총포를 이용해 이범수가 자신과 부아이를 위협했다는 주장인데요. 모의 총포는 인터넷 또는 해외 불법 유통 경로로 구입한 유사 총기류를 뜻합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 변론 기일에 다시 오겠다. 세대주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다으리 잘 챙겨주고 있길.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울이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라는 말과 함께 3시 3끼 잘 챙겨 먹고 하루에 8시간씩 잘 자고 눈물의 여왕 꼭꼭 챙겨보는 게 나의 목표이다. 만 관부 해주시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범수 씨도 연락 좀 주십시오. 뱅기에 연착됐지만 다시 따끗한 남쪽 나라로.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유튜버는 이에 대해 이윤진이 신고했다고 주장한 모의 총포가 비비탄 총이었으며, 이윤진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해당 총은 장난감 비비탄 총이었다. 과거 영화 촬영 과정에서 스태프가 이범수에게 선물로 줬던 소품이다. 다만 영화 소품이니만큼 외부에서 보면 상당히 정교해 보인다. 선물로 소품을 받았던 이범수는 비비탄 총을 집에 뒀고, 이윤진과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화두에 올랐다. 이윤진이 왜 총기를 집에 가지고 있나? 불법 무기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범수는 그거 가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이윤진은 비비탄 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윤진은 지난해 말 두 아이를 데리고 발리 이주를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윤진이 한국에 머물 당시 했던 일이 바로 이 총기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간 것이다. 만약 이 비비탄 총이 불법 무기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윤진의 신고 의도와 시점이다. 이혼 소송 중인 시기에 오인한 총기를 경찰서에 들고 간다. 신고 시점의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은 해당 총이 비비탄 가짜 총임을 확인하고 이범수에 연락했고, 소품이라 정교하니 만일을 위해 모의 총포로 등록하시는 게 어떠냐고 주장했다. 이범수는 이윤진이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라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이윤진과 이범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의 총폭 불법 무기 소질하는 뜬금없는 진실 공방까지 번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이윤진은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를 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입니까? 라며 유튜버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어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모의 총포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관련해서 유튜버는 만약 이윤진 말대로 모의 총포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면 두 아이들 모두 이윤진과 같이 살기를 원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고 현재도 이범수와 함께 사월에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범수 측의 말을 인용해 아들에게는 개인 핸드폰이 있기에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하다.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발리에 있는 딸의 서울집 출입을 어떻게 금지하느냐.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살던 서울집에는 육아를 돕는 보모들과 가사도우미 등 3명의 보모가 같은 기간에 존재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윤진은 유튜버 주장에 대해 문자 대화를 읽지 않는 이범수 전화기 정황을 공개하고 아들의 핸드폰도 자신의 메시지가 읽음 표시가 되지 않는 모습을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집안일과 인테리어를 하는 바쁜 모습을 공개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도우미 아주머니 3명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봐 패스라고 덧붙이며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윤진은 딸이 이범수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에서 딸은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를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 하는데 집에 있으면 저만 갈 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말했지만 이범수의 답은 없었습니다. 이윤진은 또 이범수와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자신이 보낸 메시지도 첨부했는데요. 이윤진은 아들에게 최근에서야 어디 학교로 전학 갔는지 어렵게 소식을 접했어. 엄마 아빠의 헤어짐은 편 가르기가 아니야. 같은 지붕 아래 살지 않아도 다으리 소홀이는 엄마 아빠와 연락하고 엄마의 사랑을 모두 받고 자라야 하는 소중한 아이야 너 엄마 톡 안 보냐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윤진은 기괴한 모습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생활, 자물쇠까지 채우면서 그토록 소중히 복원하고 있던 것들, 양말 속 숨겨 사용하던 휴대폰들까지 이건 진심을 다한 가족에 대한 기만이고 배신이라며 이범수의 이중생활, 은밀한 취미활동, 심호의 폭언 등을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이에 이범수는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에게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윤진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당당히 밝히며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글을 끝으로 이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모의총포로 위협받은 사실과 더불어 앞서 주장한 아들과 연락을 못하게 이범수가 맡고 있다. 딸의 서울집 출입을 맡고 있다. 본주를 맡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범수 측이 반박한 내용을 그 입 다물라며 또 다시 반박하며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성인들은 자신의 언행에 책임질 각오가 돼 있겠지만 미성년 자녀들은 무슨 죄일까요? 섬뜩한 총포가 등장하고 아빠에게 교과서를 가져와야 한의 집 출입을 허락해달라는 이범수 딸의 간절한 카톡은 많은 상상력을 부추깁니다. 이들의 폭로는 상상력을 더하고 대중들에게 피로감을 안길 뿐인데요.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되어 서로 얼굴 불길이 넓길 바라겠습니다.